여러분 곤지 한 번 가는 길에 노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? 뭐야 이거? 대박 떠나는 그대여 우지 말아요 슬퍼말아요 지금 상계역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길 바랍니다 출입문 출입문 열립니다 출입문 출입문 났습니다 출입문 출입문 났습니다 출입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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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장 전하니에게 노래하세요 후회없이 선을 했노란 말이에요 와 진짜 맛있어 와 와 와 대박 자 저희 오늘 함께하고 있는 3800군들 자 보여드릴게요 전방에 곤지암이 입구입니다 자 곤지암이 입구고요 자 우선 주차 먼저 하도록 할 거고요 옆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깨워주시고 내릴 때 생필품이나 본인의 물건 잃어볼 거 내리지 않는지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뭐해요? 우선 내려서 숙소에서 짐 풀고 4시까지 메인 광장으로 보일게요 누구세요 근데? 아 저 엄청 왔어요 아줌마! 자기차 타고 오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시겠지 승객들이 타야지 말이야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내리시면 되고요 지금 숙소 키 다 배정 됐으니까 내리실 때 여러분들 짐 잊지 마시고 숙소 가셔서 간단하게만 간단하게만 짐 푸시고 4시까지 메인 저희 메인 티켓표 메인표석 앞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정어봐요 티켓서에서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자 내리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